안녕하세요. 수정 스킨케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서신동에 있는 수정 스킨케어입니다. 남녀 피부관리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은 저희가 고객한테 직접 판매하는 홈케어 제품 그대로를 놓고 정말 거짓없는, 정말 남들과 다른 관리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정성껏 손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관리사 손님들의 테크닉도 정말 다른 샵에서 받았던 것과 다른 또 다른 차이점을 느끼실 거니까 꼭 저희 수정 스킨케어로 와주세요.